와 근데 여기 지금 배들에 대게. 대게 배에 지금 배로 왔구나 우리가. 대게 배들이에요? 우와 저 다라이 바로. 우와 대게가 요즘 많이 잡혀요? 네 좀 잡혀요. 이거 오늘 몇 마리나 잡으신 거예요? 한 200마리 잡았어요. 200마리? 우와 이거 수컷. 어 근데 다순놈이다. 안 놓으면 여기 아리 아리. 안 때는 아예 못 갖고 돌아오고 바다에서. 놔줘야 되는 거. 산란기라. 숙회는 이렇게 길쭉하고 암케는 이렇게 펑퍼짐하잖아요. 대게로는 대게찜? 대게 회 말고 또 뭐 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? 대게장 거 하고. 대게장? 대게탕. 대게장. 이것도 살로 바삭하고 또 전뜩 구워. 우와. 진짜 맛있겠다. 영덕에 왔으면 대게 회 맛을 꼭 봐야 한다며 바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사실 대게 회는 영덕이 아니면 먹기 힘들잖아요. 이거는 그냥 두뇌원만 낭매 눈꽃 피는 식으로. 네. 맞아요. 이 꽃처럼 펴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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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 이렇게. 이렇게. 어?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? 이렇게 펴져요. accepting. 닭에 따라 먹기 싫어. 좋아. 하하하. 자, 고소하고 이제 나가고 복구는. 하하하. 하하하. 없어졌어. 녹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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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없어졌어요. 다시 먹어야 될 거 같아요. 없어졌어요. 나도 하나 먹을게요. 살이 입에 느는 순간 없어져요. 아휴, 아이, 아휴, 쓰반오옆. 없어졌어. 그게 약간 이거야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입에 넣는 순간 넘어가버리니까 속상한 맛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 어떻게 이런 살을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고 있었지 이런 느낌 아름다운 대게 회의 이번에 맛볼 음식은